저는 데이브레이크를 보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데이브레이크의 연말 공연에 함께하게 되면서 진정한 성덕이 되었어요. 그리고 반년이 흘러서 이번 뷰티풀 민트 라이프에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이 페스티벌은 제가 예전에 혼자서 온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스티벌이에요. 이번에는 아어리스트의 시점에서 무대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보러 가기로 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뭐예요? 오늘 데이브레이크. 아 진짜? 네. 아까 저희 큐는 또 페퍼톤스 하러 왔어요.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만나는데. 나중에 한 번 보여요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유튜버예요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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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하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어? 자외선 왜? 나은? 파티 하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 손을 빛났다 오해 오해 길고 내 심장 속은 날 오해 오해 여기 조금 서지는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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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촬영 중입니다 너꺼? 네? 너꺼? 네 아직 사는구나? 아직이요? 어? 노메이코 들어갑시다 헌텍 잠깐 트럼본 한 번 해주세요 트럼본 트럼본 개별 체크 안 돼? 한 번씩만 해봅시다 엑소판 네, 트럼도 해볼게요 네, 트럼도 하실 시간 불편하실 시간 좀 해볼게요 네, 해볼게요 안에서 13시 11시 네, 잠시만요 출발 좀 잡고 갈게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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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